김치찌개 먹어볼까 삼겹살과 김치를 듬뿍 넣었지 늘러붙은 삼겹살에 맛술 부어 긁어주고 김치 반품에 넣고 끓이니 너무 맛있네 맛있어 김치 김치찌개 진짜 맛있는데? 와... 내가 김치찌개를 이렇게 맛있게 끓일 줄이야 정말 맛있어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먹으러 가고 싶어요 되게 맛있는데 진짜로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바다 пред을때봐요 와.. 어제 랜살라이프를 보는데 소프님 편이 나오는 거예요 바베큐 참았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오븐이 없으니까 안 먹어봐서 잘 몰라 그게 무슨 맛인지 그런데 김치찌개 김치찌개인데 고기를 막 눌러붙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있는걸 맛술을 쫙 봐가지고 이렇게 쫙 긁어내서 그 진한 육수를 낸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김치찌개를 끓이는걸 보는데 참을 수가 없는거에요 이걸 어제 밤에 보면서 내일 꼭 해먹어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삼겹살 사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하하하 한 공기 더 먹어야겠다 이거는 이대로 절대 끝낼 수가 없어 하하하하 갓 지은 햇반으로 하하하 리필 완료! 짜잔! 짜잔! 소프님 영상 보면 댓글에 간혹 가다가 아 뭐 소프 쟤는 쥐가 만든건 다 맛있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소프님이 만든거 먹어보잖아요 진짜 맛있어 아니 그냥 스팸을 구워줘도 엄청 맛있고 그냥 고기를 구워줘도 엄청 맛있고 뭐 그냥 똑같이 하는거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 입덕가이드 하면서 소프님의 요리를 몇번 먹어봤잖아요 진짜... 진짜 엄청 맛있었네요 나뿐만이 아니라 슈기님도 다 진짜 막 오! 오! 이럴 정도고 나도도 막 헉!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막 이럴 정도로 아니 되게 그냥 똑같이 하는거 같거든요 근데 뭔가 달라 아마 이것도 제가 따라한다고 따라했지만 소프님이 직접 만드신걸 맛보면 또... 또 눈이 띠용!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해달라고 해야되겠다 하하하하 아... 맛있어요 아... 아니면 당연한 식감이 진짜 너무 맛있기를 해야할지 아... 어색엉 먹어야할지 오늘 세상에 좀... 진짜... 오늘 세상에 너무 맛있게 오돌뼈가 있었네?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제 배부르니까 하... 자야되겠다 아, 이게 뭔가 진짜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식사 한 끼 제대로 했다 이런 느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거 진짜 만드는 법 간단하니까 한번 집에서 해드시면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네 진짜 이거 완전 추천입니다 아참!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프님 채널도 한번 가서 이 레시피도 확인하시고 입덕가이드... 아, 돼지런한 생활 제가 입덕가이드 채널에 가서 입덕! 하는 음식들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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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홍! 감사합니다.